안녕하세요. 아름다움을 선도하는 파이 주식회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야누스의 재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안면 피부 분석기에서 재현성이 왜 중요할까요? 촬영할 때마다 분석 영역 등 촬영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분석 결과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즉,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. 야누스는 15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현성을 보장합니다. 첫째, 연색지수가 우수한 플래시 광원을 사용하여 색감 재현성이 우수합니다. 둘째, 촬영 밝기 유지장치인 광 레퍼런스와 그레이 카드 촬영 방식을 응용하여 매 회 동일한 밝기, 동일한 색감으로 촬영되며 광원의 상태나 환경의 변화를 감시합니다. 셋째, 오버랩 기능으로 2회차부터 얼굴 촬영 시 이전 촬영 이미지가 표시되어 촬영 시 얼굴 위치를 이전과 동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. 넷째, 스마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70여개의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고객 얼굴에 맞는 10군데의 분석 영역을 정교하게 설정합니다. 야누스는 매 회 분석마다 동일한 영역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분석의 우수한 재현성을 보장하여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우수한 재현성을 보장하는 하드웨어와 분석 오차범위 3% 이내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의 재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야누스의 재현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다음에는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